서울시청이 실점 이후에 맨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지금은 김우리 선수의 슈팅이 있었고요. 오늘은 오른쪽 윙포워드로 출전을 했습니다. 공격적인 임무를 부여받은 김우리 선수. 날카로운 슈팅을 보여줬습니다. 이번엔 한채린의 코너킥 높게 올라옵니다. 뒤쪽에서 골키퍼가 잡아냈습니다. 전하늘 골키퍼 오늘 경기 초반 활약이 굉장합니다. 오! 방은선! 두 경기 연속 골을 만들어냅니다. 곧바로 스코어 균형을 맞추고 있는 서울시청입니다. 자, 지금은 수원도시공사의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요. 괜찮습니다. 우리 수원도시공사 선수들 계속해서 힘을 낼 수 있도록 응원단의 힘찬 박수! 3초간 발성! 수원도시공사 파이팅! 박은선 선수가 전하늘 골키퍼가 차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발을 갖다 댔는데요. 인 В thinking world